2020년 스마트폰 시장을 정리하며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테마를 꼽으라면 다음과 같겠죠 우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1, 2분기 스마트폰 시장을 직격했다 이후 시장은 3분기부터 반등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3분기를 기점으로 화웨이의 침몰이 본격화되고 그 빈자리를 나머지 기업들이 가져가게 되었다는 이야기 정도를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코비드 사태와 화웨이의 침몰이라는 작년 스마트폰 시장의 두 가지 핵심 테마를 두고 제기된 다음과 같은 물음 앞에 그 당시에 수많은 분석가들이 내놓던 이름들이 아닌 전혀 다른 이름이 승자가 되었다는 점이죠 유일하게 판매량이 느렸던 두 개의 기업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 간의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했던 2020년의 스마트폰 시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 관점에서 화웨이가 무너지면 반드시 웃을 것이라던 삼성의 스마트폰 시장 방어전 역시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죠 같은 현상을 두고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1분기 리포트를 보고 올해도 IM 사업부가 잘 나갈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것은 너무도 성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분기부터 스마트폰 PC 시장이 엄청난 회복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도 좋은 흐름이 계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안일한 속단 여기에 삼성 1분기 IM 사업부 매출 호조가 이어지니 올해도 문제 없을 것이라는 식의 결론을 내린 것인데 지난 여러 번의 에피소드를 통해 함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올 3분기, 4분기부터 PC 스마트폰 시장은 역기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은 삼성의 1분기 IM 성적 호조에는 이러한 시황에 의한 원인 말고 다른 명확한 요인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갤럭시 S의 가격과 출시 시기죠 보통 갤럭시 S의 경우에는 3월에 출시되어 왔죠 하지만 올해는 3월이 아닌 1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역대급으로 저렴한데요 99만원에서 출발하죠 최근 올해 출시된 이 갤럭시 S21이 1분기에 얼마를 팔았냐느니 작년에 비해 몇 대를 더 팔았느냐는 식의 기사가 계속해 쏟아지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 출시되었던 S20보다 더 많이 팔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분기 판매랑 역시 마찬가지죠 원래는 2분기까지 함께 걸쳐서 누렸던 출시 효과를 1분기에 미리 누렸기 때문에 발생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은 IM 사업부의 1분기 매출을 보고 역대급이라 환호할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는 다급해진 삼성의 현재 상황을 읽어야겠죠 갤럭시 S 카드를 이미 발동시킨 상황 삼성에게는 어떤 카드가 남아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갤럭시 Z입니다 과거 이 시장의 최대 변수는 아웃폴딩이라는 단어였는데 삼성의 인폴딩, 중국 진영의 아웃폴딩의 대결이 결국 인폴딩의 승리로 끝나면서 화웨이마저 인폴딩으로 넘어온 상황 그렇게 되면서 플렉서블 OLED 패널이 버텨내야 하는 곡률이 훨씬 더 커지고 기술적 난이도가 올라가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더욱 완벽히 주도권을 잡게 되는 흐름 아마 잘 이해하고 계실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쇠기를 박는 것이 UTG인데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이 UTG 핵심 가공 기술을 가진 도인시스의 지분 확보를 통해 기술적 포인트들에 대한 추가적인 대비를 마친 상태죠 예상대로 오포, 비보, 샤오미를 비롯해 구글까지 모두 삼성 디스플레이와 폴더블 패널 공급 계약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IM 사업부의 이야기는 명확히 구분해야겠지만 삼성 IM 사업부가 다른 이들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것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고 삼성의 폴더블 스마트폰 전략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말고 내세울 또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노트 기능이죠 폴더블이라는 이 피처가 단순히 넓은 화면을 제공하는 데서 그친다면 갤럭시 Z를 통한 IM 사업부의 비전은 그저 몇 분기에 선점 효과 정도를 가지는데 그치겠죠 하지만 접고 펼 수 있는 폴더블 스마트폰에 노트 필기 기능이 가세한다면 어떨까요? 특히나 쉽지 않아 보이는 2021년의 타이틀 방어전을 위해 IM 사업부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노트 기능이 가세한 갤럭시 Z인데요 기술적 차별화 포인트가 희석되어 공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하이엔드 스마트폰 시장에 폴드에 노트 기능이 추가된 갤럭시 Z로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를 만들고 다음은 가격대가 100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오면서 하이엔드 시장 수요를 효과적으로 흡수하는 전략이 병행되겠죠 이후 판매 동향을 보고 폴드 라이트, 폴드 E와 같은 엔트리 모델이나 폴드 FE와 같은 파생 모델을 통해 제품 전략의 유연성을 더하고 잔여 재고들의 운영 효율을 높여가겠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삼성의 제품 전략 간단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0년대 초반 삼성의 스마트폰 전략은 상반기 갤럭시 S, 하반기 노트로 이어지는 투트랙 전략이었죠 이 당시는 삼성 애플 2강 체제였기 때문에 애플을 견제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전략의 핵심 아젠다였고 노트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아젠다들이 등장했는데요 각 문제에 대해 삼성이 내놓은 해답들 지난 5년간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략들이 대략적으로 정리가 되죠 그리고 그렇게 2021년이 되었습니다 우선 성장 모멘텀의 경우 애초에 개별 기업이 반전시킬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죠 간혹 5G 효과로 앞으로 시장이 추가적인 성장을 이뤄낼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시장 미래에 과도한 기대를 품게 만드는 다소 성급한 결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장들의 핵심이 수량은 그렇다 치고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5G로 전환하게 되면 평균 판매가가 증가하니 어찌되었든 전체 스마트폰 시장의 파이가 커질 것 아니냐는 식의 그런 논리 전개를 갖고 있는데 표가 가지고 있는 맹점 잘 알고 계시죠 5G이기 때문에 5G 스마트폰들의 가격이 높은 게 아니라 하이엔드 스마트폰부터 5G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현재 5G 스마트폰들의 평균 판매가가 높다는 것 그리고 이번 5G 전환기는 지난 어떤 세대 전환기보다 빠르게 통신 전환에 따른 가격 프리미엄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5G 보급이라는 캐치프라이즈를 걸고 중국 기업들이 5G 스마트폰 가격에 엄청난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제시하는 해다 바로 갤럭시 Z가 되겠는데요 S와 노트로 각각 상하반기를 공략하던 삼성의 전략이 S와 Z로 재정립되고 그동안 킬링 피처로 제시되던 노트 기능이 Z라인업에 통합되면서 기술적 차별화 포인트가 확실하게 보강이 된 모습 수량 중심, 방어 관점에서 중저가 시장에 힘을 쏟아왔던 지난 세대가 낳은 평균 판매가 하락 기조를 새로운 제품 전략으로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해봅니다 영광을 누리다 무너져간 지난 수많은 기업들의 제품 전략을 곱씹으며 그들의 가장 크리티컬한 실책이 무엇이었냐 생각해보면 단과 같은 단어가 떠오릅니다 너무 좋은 기능을 아래 라인업에 넣게 되면 더 싼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실제 경쟁 상대는 우리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잠식을 피하려다 경쟁자들의 잠식되어 사라져간 몇몇 기업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책 이런 비교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법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이른바 급 나누기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갤럭시 Z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선 현재 플렉서블 OLED 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진영이 대략적으로 다 무거웠습니다 여기서 현재 인폴딩용 폴더블 패널을 100만대 이상 납품할 수 있는 진영을 줄이면 오직 하나의 이름이 남죠 이것을 증명하는 게 중국 기업들의 최근 근황인데요 과거 아웃폴딩과 인폴딩 방식의 싸움이 인폴딩의 승리로 끝나자 중국 스마트폰 기업들은 인폴딩 방식의 공유를 버틸 수 있는 고품질 패널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BOE의 패널을 쓰던 화웨이나 비전옥스의 패널을 쓰던 샤오미 모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공급을 기다리고 있고 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기업들의 패널로는 원하는 수준의 디스플레이를 만들기가 어렵고 수율 역시 아직은 너무도 낮은 상황 따라서 적어도 향후 1, 2년간 폴더블 시장은 삼성이 주도권을 잡고 있고 2023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애플 납품까지 격차를 유지해 나간다면 OLED 전환기와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잡고 운영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라인업을 짤 수 있게 되었죠 확고한 주도권을 가진 폴더블이라는 기술이 삼성에게 있기 때문에 폴더블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이제 갤럭시 S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펜 기능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실제 실적의 성공을 판가름하게 될 메인 시장에서 싸울 갤럭시 A는 현재 라인업상에서는 갤럭시 S 수준에 해당하는 기술 포인트들을 모두 부여받을 수 있겠죠 Z 라인업의 본격적인 등장 그리고 이어지는 연쇄 효과 대략적인 정리가 되시나요? 그리고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아있습니다 모바일 AP 시장에서 엑시노스가 확실한 승기를 잡지 못하는 이유 잘 알고 계시죠? 지포스와 라디온으로 정립된 그래픽 시장 그 한 축을 잃으던 ATI가 AMD 인수되고 다시 AMD가 그들의 모바일 그래픽 사업부를 퀄컴에 매각하며 해당 기술력으로 아드레노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아드레노가 바로 이 모바일 AP 시장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이에 삼성은 AMD의 손을 잡고 아드레노가 아닌 라데온을 엑시노스에 품어 역전을 노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 간의 협력이 시작된 시기가 2019년 6월 그리고 이제 해수로 3년차에 접어든 상황 그간 관련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나름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지난 1월에 등장했던 벤치마크 유출 내용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치만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애플의 A14 바이오닉을 넘어섰다는 것면으로도 큰 기대를 품게 만드는 숫자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엑시노스의 경우 스마트폰용 AP 뿐만 아니라 PC, 자율주행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응하기 때문에 수많은 베이리에이션들이 있죠 따라서 상위 트림용 엑시노스의 벤치마크 값일 수도 있다는 점 염두에 두어야겠고 반대로 그렇더라도 엑시노스가 이 정도의 성능을 낼 수 있다면 단순히 스마트폰을 넘어 갤럭시 탭이나 암기반 PC 시장을 추가적으로 공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에 봄직합니다 과거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과의 경쟁에서 번번이 제기되던 엑시노스의 세 가지 문제 그 중 공정격차의 경우 퀄컴이 다시 삼성 파운더리 선택하며 해결되었고 다음 세대의 모델인 스냅드래곤 89의 경우도 아직 조심스럽지만 삼성에서 제작될 것으로 보이죠 매번 제기되던 스케줄러 문제도 이번 엑시노스 2100에서 한층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 퍼즐만이 남은 상황에 그 마지막 문제를 풀기 위한 삼성의 카드가 문제없이 준비되고 있는 모습 인터넷상의 루머들을 넘어 삼성 LSI 사업부장의 인터뷰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올 중순 정도에는 대략적인 재원들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마트폰 방어전을 준비하는 2021년 IM 사업부의 전략이 정리되시나요? 가전시장에서의 확고한 우위와 반도체 슈퍼사이클 결국 이 흐름을 어닝 서프라이즈로 연결시킬 수 있느냐 하는 키포인트는 전체 매출의 100조를 차지하는 IM 사업부가 쥐고 있다는 것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한 IM 사업부의 전략들이 성공을 거두게 될지 지켜보는 것 이것이 2021년 삼성전자의 하나를 평가하기 위한 반전 포인트가 되는 이유겠죠 이제 우리에게 남은 단 하나의 스마트폰 기업 올해 더 멋진 모습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방어전을 치러나가길 기대해봅니다 S와 Z 그리고 RDNA가 만들어갈 2021년 갤럭시의 이야기들 계속해 가제서울에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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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